최근 논란의 중심으로 떠오른 인류의 수호자가 새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들은 더 많은 자구 공격이 임박했으며, 발레리안 성세가 민간인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거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이베스 장군은 황렬을 지지했지만, 그레이슨 장군은 이 사안이 발레리안 장군의 치명사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노바, 무사히 빠져나왔어. 다행이오. 인류의 수호자가 호락호락하진 않더군요. 맞어. 우리에게도 그렇소. 하지만 우리가 힘을 합치면 놈들을 막고, 자치령을 지킬 수 있소. 폐하의 정권도요. 나는 내 아버지와는 다르오. 난 더 큰 사안을 추구하고 있소. 그 점은 나나 당신이나 같지 않소. 여기 함선과 비밀 요원들이 대기하고 있소. 그들을 지휘해 주시오. 그 대가로 내가 바라는 건 당신의 충성뿐이오. 그러죠. 그 대답이 듣고 싶었어. 라이글! 당신의 새로운 무기 기술 전문가요. 당신에게 줄 선물이 있다던데. 스캔에 따르면 당신의 기억은 변조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억을 복원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장치는 신경 제어기를 통해 전기 파동을 보냅니다. 썩 유쾌한 경험은 아니겠지만, 최근 기억을 복원시켜 줄 겁니다. 난 괜찮아. 효과가 없어. 그냥 내가 잘한 도시만 계속 보여. 그런데 도시가 점막 투성이 폐하가 됐어. 내 기억 속 모습이 아니야. 저구 공격 이후로는 돌아간 적이 없는데. 흠. 어쩌면 갔을지도요. 인류의 수호자가 왜 다소니스에서 활동하고 있는 거죠? 좋은 질문이오. 직접 가서 답을 찾아주시오. 다소니스. 아주 폐허가 돼버렸군. 감상에 젖을 시간 없습니다. 인류의 수호자가 이 폐허 밑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야생 저구를 피해 놈들의 기주로 잠입하십시오. 발레리안 황제가 직접 나서지 않는 이유가 이해되는군. 명성에 젖을 수 없는 것입니다. 헤헤 우리 병력은 자취령 최고의 기술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노바 어떤 걸 사용할지 선택만 하십시오. 명심하십시오. 각 업그레이드는 유닛 하나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 말고는 어려울 거 없습니다. 명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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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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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rieメオュ Okay. 도움말고, 도움말고! 이동중! 사망자 시장으로 접수되어야죠. 보통 전자기기까지 포함할 수 없지만 상단중심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랜 달걀 파격진리아는 모든 멈춰진 영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 땅을 닫고 있습니다. 목표 달성. 반드시 해내줘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외곽을 모두 확보했어 잠입 장비로 교체하고 들어간다 도대체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 거지? 잠깐 저건 나 지휘관들 오 무기보관소야 일종의 시험용 에너지검 같은데 유용하겠는걸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물론이지 실전 테스트 좀 한 다음은 확인했습니다 도Bo로가 이동했는데도 어느 날에 일어난ы 침략 대출에 도착할 때 초기간을 끌고 있는 걸 여기에 도착했는데도 전달을 통해 도착하지 않으셨습니다 목표 달성. 목표 달성. 목표 달성. 도움말고, 도움말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너무 극단적인 조치가 아닐지. 아니요. 물론이군요. 훨씬 더 큰 일이라는 걸 압니다. 마지막 준비를 진행하겠습니다. 놈들은 여길 폭발할 셈이야. 답을 찾을 시간이 얼마 없어. 저자가 어디로 가는지 확인해줘. 확인했습니다. 적극적으로 발격하는 로마카소의 옥수수는 부족King입니다. 남편에 착용하십시오. 여기가 전부 공격적인 시중입니다. 너무 이상하게 지속적인 악 OK입니다. 아마도 끊지않도록 저ricIDE가ız 알고 있단 말입니다. 이 시각은 상당의 모습을 기능하십시오. 수빈이익은 부족하십시오. 그 시각은 이상의 음산이 vacay아입니다. reptilian 미장에서 충격되어 있습니다. 물이 흐르기 전에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대단합니다. 도움말고, 도움말고. 도움말고, 도움말고, 도움말고. 도움말고, 도움말고, 도움말고. 도움말고, 도움말고. 경고는 경고를 공격합니다. 엄청났군요. 어? 여성들이 방금에 빠져나가고 있어. 그래도 놈들한테 정신이 붙어있긴 하군요. 가고 있습니다. 정보, 시설 내에 공제되지 않은 적의 환경. 전원, 비상 대피소로 운영하라. 엄청난 수위의 저그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방출기의 효과가 대단한 것 같군요. 여기 감시군주가 있어. 피하는 게 좋겠어. 아까 말이 농담이 아니었군. 사방이 저그야, 라이언. 적이 여기인데! 올라서지 마야래! 확인했습니다. 통신감말기를 짓었습니다. 지금 계신 곳에서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그래서 다들 여기 있었군. 뭐예요? 알겠죠? 더 이상은 vol. 네, 저지. 여기있다! 이렇게 하는 척은 시간이 없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나라지로 위치에 좁은 데이터에 담아 놓습니다. 탄핵을 우선 위치한 곳으로 다시 유빈의 싱싱한 타입을 꺼내겠습니다. 유빈의 espn불리, 등등의 명령을 바탕으로 도라지지 못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